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장모님한테 낚여서 결혼한 용자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기혼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연 끄는 아버지란 사람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다단계만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한탕을 노리는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알바를 시작해서 어머니, 동생 뒷바라지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 보니 원희가 아버지와 이혼을 선언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시원으로 독립했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데려갔고 그 뒤로 저는 아버지랑 연 끊게 됐어요. 한창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연 끄는 아버지가 내 명의로 만들어 놓은 빛 폭탄이 떨어지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후로도 저는 어머니, 동생 지원하면서 돈만 벌었고 30배가 넘어가고도 그런 생활이 이어지니 여자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돈도 없고 직업은 프리랜서라서 제가 하는 만큼 벌긴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한 인간도 아니고 오히려 노는 걸 좋아하는 배짱이과예요. 한 달 내내 빡세게 하면 최소 500 이상 찍을 수 있는데 저는 1주 빡세게 일하고 3주 놀면서 200에서 300 받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돈 많이 있어 본 적도 없고 크게 뭔가 사고 싶다는 욕심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아는 형이 술 먹자고 불러서 잠깐 나갔다가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럿이서 술을 마셨는데 자꾸 와이프 다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이라 핫팬츠를 입고 나왔는데 다리가 허여멀건한 여자가 자꾸 웃어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그날부터 열심히 꼬셔서 보름만에 사귀기로 해보니 와이프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해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사귀고 보니까 나랑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때의 데이트 코스는 항상 밥 그리고 술 그리고 술 그리고 술 그리고 모텔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모텔비만 200이 넘게 나오고 세 달 만에 600 이상 사라진 모텔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어요. 우리 모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차라리 모텔 갈 돈으로 원룸 같은 걸 구해서 동거를 하자 그래 그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각자 집에 가서 동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니 알아서 해라 이런 반응이셨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동거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도 우리가 얼굴은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에 저나 와이프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동거하기 전에 서로 얼굴은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에 동의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도 한 번 보자 하셔서 결국 상견례는 아닌데 동거를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가 성사되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처남이 누나 남친 보러 간다고? 근데 나는 왜 안 데려가냐? 나도 간다. 어머니는 거기 동생까지 온다고? 우리는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안되겠다 숫자가 너무 딸린다 동생 불러 결국 그렇게 동거를 허락받기 위해서 양가 온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를 잡고 한적한 식당 겸 카페에서 만났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대강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중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호호 그럼 나른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랑 동생은 당황한 기색 영역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고 당연히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름 순발력이 있으셔서 아 나른 원래 여자 쪽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해버리셨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웃으시며 오케이 하셨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랑 동생이 이거 상견례였냐? 오빠 결혼해?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아니 그게 아닌데 동거 허락 받는다고 보자고 한 건데 뭐지? 싶었어요. 그날 와이프랑 카톡으로 뭐냐? 나른 왜 잡자고 하시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월요일 점심 좀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쪽 어머님이 날 잡아서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귀고 세 달인가 네 달 만에 날 잡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와이프한테 난 장모님한테 낚여서 결혼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렇게 얼결에 결혼해서 기저귀가 분유가 열심히 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사귀 결혼 당했다 이게 무슨 사귀냐 서로 사랑해서 잘 결혼한 거다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inform refuse 의료 아닙니다. 부담 이런 Los mom Let אם 감사합니다.